Bishop 지민 한대 정답 야압 이업 야압 이업 이업 크 이렇게 김정아 깔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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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정은 삼 년전 삼 년전 맞죠? 삼 년전 삼 년전 내가 쟤디를 고마워줄게 이거 밑에 때밑이 낫지 않나? 자, 나 풍자식이 어디 명장면 명장면 하나 나 17레벨 10킬이 7어시 아, 뭐야? 목소리가 아기 목소리 같기도 하고 3년 전이야 아, 오글보리 못 피겠다 어이, 들어오라고 명장면 명장면 하나 나 와아 검수 아이스크림 마사지 군사 도두 중장 도두 중장 네까만 하고 큰 놈이다 좀 살아 있다 살아 있다 무빙이 아니네 신기록? 멸치? 멸치가 28인치가 될 수가 있어요? 왕멸치야? 와.. 야무졌다 진성경 잡았다 진성경을 좋아하는 멸벅 잡았다 멸치 볶음밥 100인분 하겠네 뿅. 안녕. 뿅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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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왔어.. 나 왜 이렇게 세냐? 해기인데. 드디어 사랑해온 몰드컵 우승가자 빠ㅏㅓㅓㅓㅓㅓㅓㅓㅁ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ign 따비 뭐야 전령으로가? 전령으로가 뭐야 바론이네? 어우 아아아아아아아 미안한데 너 일단 십으면 뺄게 오케이 십을 뺐구 난 바우트로가 어어하오 야 베베 오오야 바론이 떴어 바론이 떴어 떴다 멜빌 떴다 멜빌 하지만 너 피우라 뭐야 대박이다 너 에헤이 야 빠짓다 뭐야 너 아 죄송합니다 에잉 칸나가 무대보다 더 잘 어울린다 가지가지 나고까지 하네 이거 아 제가 또 꽃핀이 좋아서 자기가 안 드시나요 아이 저 옷핏 좋아요 저 원래 어디가서 옷핏이 안 좋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제가 ISS D Douglas OO T O MO O OO A O O O O O O O A O O 아아 야 그만 이게 은파가 맞네 아니 온딜이 왜 자꾸 탑에 차이 차냐고 아 온딜이 왜 자꾸 탑에 차이 타 온딜이 플라시보요? 아 이거 알아 아 근데 약간 플라시보 효과인데 이거 너무 플라시보 효과야 지금 나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 아아 핥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 아 플라시보 효과 쏙도 쓰겠지 쏙도 쓰겠지 사망할거야